내 날 왜 찾아온 것이냐? 여쭈어볼 게 있어 왔습니다. 물을 것이 있다. 도성에 새로 뿌려진 지라시 보셨습니까? 그것이 궁금했던 것이냐? 내가 지라시를 봤는지 못 봤는지? 그걸 뿌린 사람이 궁금합니다. 배가 아는 것처럼 말하는구나. 추성대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. 알면 후회할 텐데. 상관없습니다. 상처를 많이 받을 거야. 해서 중전만 맞게 찾아왔습니다. 제가 상처받는 거 상관 안 하시지 않습니까? 맹랑한 것. 과연 어미를 닮았구나. 피는 못 속인다더니. 추성대군은 쫓겨난 네 어미와 사통을 벌였다. 또한 그 죄를 덮기에 역무를 일으키려다 발각되어 죽게 됐지. 네 어미는 그래서 폐의가 된 것이다. 이게 여태껏 너에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진실이다. 아이라기 ton과 사업의 힘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